일단 여러분들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불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이 바로 신 요마와리 떠드는 밤이라는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작했네 그래도 정말 이쁘다 이제 끝났나봐 얘는 진짜 오래 본다 그냥 이렇게 서있어가지고 뭐 돗자리도 안피고 뭐 먹을 것도 안갖고 이 밤 늦을 때까지 본거야? 뭐지? 날 부르는 것 같애 왜그래 무섭게 뭘 보러가 얘들아 아니 보러가지 말자 내가 볼게 아냐! 아냐! 괜찮아! 가지마! 잠시만! 안돼! 하루! 기다려! 안돼! 손전등으로 막기 싫은 말 들어 들어가 거기 내가 갔다올게 연니가 갔다올게 나루토도 봤으면 지렸어 아오! 유희한테 연락이 안오네 혹시 집에 부모님 안계시니? 하루야? 와 왜이리 넓어? 와 이씨 미친 어 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어 뭐야 뭐야 등으로 춤추고 있어 등으로 걸어다녀 등요계야 으아아 허어어 귀신을 소환하는 건가봐요 타이임 으어아아 컨트롤 오지 는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으어어 어어! 어어아하아!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커트로! 완벽한 반서 신경! 깨끗돌아야 지금 다 하고 있어 지금 완벽한 내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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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었지 이건 옆에 여! 완벽한 반서 신경! 오! 오! 하루! 뭐야? 하루 이제 내 목소리가 안들리는 것 같애 뺨이라도 때려봐 한번 편지를 남겨놓자 아니 뺨을 때려보라니까 말이 안통하면 몸에 대화를 하는거야 설마 다리 밑에 있는거 그런거 아니지? 저게 뭐냐 진짜 진짜 징그러워 진짜 세상 징그러워 이거 진짜야 짜파게티야 뭐야 아 나 신사 들어가라는 말 꼭 들었어 다행이야 와 성부 성자 승리임으로 짜암에 나의 판단 얘기에 진짜 여러분들 감탄을 합니다 그냥 물어 뜯어버려 요이! 진정해 진정해 왼팔? 어 정말 미안해 미안해 김왼팔 어 친구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흰 요마왈이 떠도는 밤 수면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엔딩은 두 종류다 기본적으로 일직선 직행이며 구장에서 주인공 하루가 오프닝 유이처럼 목을 매달면 배드 엔딩 스탠블 없이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가도 자동끼리 자동끼리 자동끼리만 안 남기로